자, 펜천트. 선호, 애호. 펜천트 하니까 반찬투. 반찬투정 하는 거죠. 반찬투정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예요. 즉, 선호하고 애호하는 것만. 따라하세요. 펜천트, 반찬투. 펜천트, 반찬투. 반찬투정이라는 것은 선호하고 애호하는 것만 먹는 거예요. 선호, 애호, 펜천트. 자, 댄디. 인류의 멋쟁이 댄디하다는 말 많이 쓰죠? 모르면 이렇게 하세요. 모델이 된 뒤에, 모델이 된 뒤에 인류의 옷만 입고 멋쟁이가 됐어요. 뭔가가 된 뒤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된 뒤에는 와, 멋쟁이가 됐어. 이제 꾸미고 해가지고. 그래서 댄디. 인류의 멋쟁이. 댄디. 인류의 멋쟁이. 모델이 댄디. 인류의 멋쟁이가 된 거예요. 자, 팀. 우글대다. 올림픽 스테디움의 팀들로 우글대겠죠? 각국의 팀들로. 그래서 팀, 우글대다. 팀, 우글대다. 자, is true. 추 하면 추인껌 할 때 씹다죠? 공룡이 사람을 씹으려고 해요. 근데 ex는 ex에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아웃을 뜻하는 적도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씹히는 것으로부터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피하는 겁니다. is true. is true. 씹는 거에서 바깥으로 피하다. 나는 담배를 피할 거야. 즉, 담배를 삼가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삼가다 할 때 또 돼요. is true. 피하다. 삼가다. is true. 피하다. 삼가다. 자, stutter. 말을 더듬다. 스터디를 읽으려고 하다가 스터디디 그래요. 스터디디 따라하세요. 스터디디 스터디를 더듬는 거죠? 스터디디 스터디를 더듬다. 자, 희제머니. 해계머니, 패권, 주도권. 자, 희제머니 하니까는 이제는 머니를 가진 사람이, 머니, 돈을 가진 나라가 패권과 주도권을 힘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패권과 주도권을 쥔 것은 이제 머니를 가진 사람이, 희제머니. 패권, 주도권. 해계머니죠. 자, 이글이 저스. 지독한, 심한. 자, 이글. 독수리가 저수. 보통 독수리하고 뱀하고 싸우면 독수리가 이기는데, 뱀한테 저수. 이글이 저수. 즉, 이 뱀은 어떤 뱀이에요? 지독한 뱀이죠. 아주 심한 뱀이죠. 그래서 이글이 저스. 지독한, 심한. 이글이 저스. 지독한, 심한. 자, 칸스터네이션. 깜짝 놀람. 경악. 자, 간수 떠내. 간수가 떠네이션. 간수가 떨 정도로 연쇄살인범이거든요. 경악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고 있어요. 간수도. 칸스터네이션. 깜짝 놀람. 경악. 자, 칸스터네이션. 깜짝 놀람. 경악이에요. 간수 떠내이션. 자, 복습. 펜천트. 반찬 투정이라는 것은 애호. 선호하는 음식만 먹는 거죠. 애호 선호. 댄디. 모델이 댄디에 인류의 옷만 입고 멋쟁이가 됐어요. 인류의 멋쟁이. 자, 팀. 올림픽 스테디움의 팀들로 우글대다. 자, 추. 추. 추인껌할 때 씹다. EX. 바깥으로. 씹히는 것에서 바깥으로 벗어난다 해서 피하다. 삼가다. 자, 스터더. 스터더디. 스터더디. 스터디를 읽는데 스터더 한 거예요. 말을 더듬다. 히제머니. 이제 머니를 가진 사람이 패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패권, 주도권. 헤게머니죠. 자, 이그리저스. 이그리저스요. 뱀한테. 이 뱀은 아주 지독한 뱀이죠. 지독한 심한. 칸스터네이션. 간수 떠네이션. 간수가 떠네. 깜짝 놀람. 경악이죠. 자, 테스트. 펜천트. 선호, 에어. 랜디. 인류의 멋쟁이. 팀. 우글대다. 이슈추. 피하다. 삼가다. 스터더. 말을 더듬다. 자, 히제머니. 패권, 주도권. 헤게머니. 이그리저스. 지독한 심한. 칸스터네이션. 깜짝 놀람. 경악.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 도대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